에 이어서 한결 밝아진 듯한 모습 참 보기 좋았구요 자 가중이 부른다를 찾아주는 손님 중에 가끔씩 꼬마 손님들이 돌풍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그 돌풍이 이어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801의 칠돈이구요 꼬꼬야 힘내팀 하나로의 오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주 얻어보잖아 가네 가네 떠나가네 고기가 가네 연기처럼 바람처럼 귀여운 일사장여자 매절맨을 걷고 간잖아 어린이 해감이 되고 말았나 오랫동안 아직도 그 사람은 너 하나인데 사랑에 맞힌 별을 눈물로 찍고 돌아서 간 적이 없니 야 여느 가No 여느 am 354 여느 너보다 난 가네 가네 떠나다니 보기가 가네 기누스처럼 빛빛처럼 내 어두 겹쳐진 여자 내 가슴에 몸을 안겨가 어린 애가 미래고 하나만 오는 날 또 하신 너배사랑 너 하나인데 사랑의 마침표를 흘러 치고 돌아서는 어디 오기에 기누스처럼 빛처럼 내 어두 겹쳐진 여자 내 젊음을 꺾고 가네 어린 애가 미래고 바람나 뭔가 내 사랑은 너 하나인데 사랑의 마침표를 흘러 치고 돌아서는 어디 오기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결사랑 오른 두 팀 저희가 무대 위로 모실게요. 먼저 노래를 부른 밥상의 기적팀 제쪽으로 서주시고요. 15801에 6번이었고요. 자 꼬꼬야 힘내 팀이 15801에 7번이었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였어요. 두 팀 다 이제 노래를 부르는 중간에 이만표가 벌써 화면을 통해서 넘는 거 확인을 했는데요. ARS 집계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십시오. 자 일단 두 팀 모두 다 이만표는 넘음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와 아 조금씩 벌어져서 결국 이승현 선수입니다. 3번표를 넘기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도움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이 예쁨 문 예다지 몰딩 도어에서, 선산진생사이언스에서, 주식회사 우먼노드에서, 아버지의 바다 두도액젓에서, 금성 출판사 푸르넷 공급방에서, 주식회사 한빈나노메디컬에서, 영진전문대학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승현 선공한 밥상의 기정팀 무대컬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